G밧데리 구입 기존 가지고 있던 밧데리가 배가 불러와서 새로 구입했네요. 매빅에어 EA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를 구매하시려면 G 네이버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하시면 됩니다. 이 배터리는 G에어 2S와 매빅에어 EA 모두 호환되며 최대 비행시간은 각각 31분과 34분 이내에 내장된 G 인텔리전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여 비행 중 배터리 잔량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 배터리는 과충전 및 과방전 보호 기능과 저온 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추가로 매빅에어 EA의 배터리 충전기와 배터리 충전 허브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충전기는 빠르고 간편하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배터리 충전 허브는 여러 배터리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. G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구매하시려면 G 온라인 스토어를 방문해보세요.